아이보떼는 고객의 불편함을 개선해서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용실의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세계 최초 공용작업대 기능 및 고데기 수납 기능을 경비한 가기능 미용실의자 전문 업체입니다. 아이보떼는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의 아이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보떼의 합성어로 혁신적으로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름다운 제품이라는 뜻입니다. 25년간 미용 통장에서 시스러운 헤어 디자이너가 왜 전 세계의 모든 미용실의자는 기능이 다 똑같을까? 라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. 지금 오버트 살롱을 운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용의자가 다 똑같은지 디자인만 조금 틀리고 왜 높낮지만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미용실에 손님들이 많아지고 손님들이 그 추레일을 피해서 가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할 때 아이롱이라든가 염색이라든가 파마를 할 때 시술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. 저거를 좀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?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이런 제품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서랍을 포켓을 만들어서 서랍에 고데기를 이런 식으로 꽂아 놓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염색이라든가 파마를 할 때 시술자에게 용이한 게 뭐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해서 추레일을 탈부착을 하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회전이 돼서 작업자가 시술하기 편한 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. 아이보 때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며 모두가 만족하는 제품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